여기는 현충사입니다. 현충사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주변은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들이 엄청 많네요. 짜잔! 하늘이 엄청...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짜잔! 짜잔! 자, 혜진을 현충사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 너무 좋아요. 자, 이 앞에 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바람도 솔솔. 예쁘다. 짜잔! 꽃도 이렇게 있어. 예쁘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파란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현충사입니다. 지지지지지지지... 우와, 여긴 충무문이에요. 충무문에 걸어가 볼까요? 이제 폐장시간이라 사람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충무문... 단총이 너무 예쁩니다. 간청이... 안녕... 현충사, 잘 있어. 치치치치치치치... apo interactive 쭉